안녕하세요. 우리는 다이나믹한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의도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관계 속에 사람은 늘 중심에 서있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나와 특별한 사이가 아니어도 그룹 안에서 소식들을 접하며 그들의 행적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정리해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엔 모임 생기고 단 한 번도 글을 올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대이지만 확연히 성격이나 성향에 차이가 납니다. 많은 사람을 접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상처나 아픔도 생기게 됩니다. 말하다 보면 실수도 생기고 양적인 관계나 깊이가 있는 만큼 서로를 알게 되니 흠도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런 것을 잘 이겨내는 강한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문제로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상담을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에 우리 인간은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 자존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늘 스스로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귀히 여기고 자신에게 관대하며 사는 사람,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는 좋으나 번번이 남에게 자신을 맞추려 하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냥 내 성격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거기에 맞는 또 누군가가 모여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나는 그냥 나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늘 넘치는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무장하면 좋을 텐데 우리 인간은 가끔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또 이유 없이 스스로 약한 존재라는 생각에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의 경우는 좋은 글, 자존감 높여주는 긍정화건들을 노트에 적어놓고 늘 갖고 다니며 틈틈이 소리내어 읽어보곤 합니다. 아침에 또는 저녁에 뭔가 존재감을 갖고 싶고 자존감을 끌어올려야 할 때 노트에 적어놓은 이 글을 계속 읽어봅니다. 오늘은 그런 나의 긍정화건들을 함께 나누니 시도 스피킹으로 한번 따라해보시길 권합니다. 모든 문장 앞에 오늘도 또는 지금을 넣어 사면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기대와 설레임의 하루다. 오늘도 나는 이쁘다. 오늘도 나는 우아하다. 나는 멋지다. 나는 근사하다. 나는 친절하다. 나의 미소는 아름답다. 나는 슬기롭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총명하다. 나는 명석한 사람이다. 나는 노력한다. 나는 늘 새롭다. 나는 매일 발전한다. 나는 새로움을 추구한다. 나는 늘 성장한다. 나는 매일 학습한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하는 것들은 결과가 좋다. 나는 잘 베푸는 사람이다. 나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다.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나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을 갖는다. 나는 이타심이 많다.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나는 풍요를 즐길 줄 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나는 매력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약관논자다. 나는 슬픔도 즐기는 사람이다. 나는 고통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나는 우울함도 잘 이겨내는 사람이다. 나는 외로움도 즐긴다. 나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잘 웃어주는 사람이다. 나는 삶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동기부여를 잘 시킨다. 나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나는 인간에게 누구나 양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나는 도전적이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불의에 맞는 맞서는 사람이다. 나는 삶의 여유를 갖는 사람이다. 나는 일이 행복임을 안다. 나는 일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행운임을 안다. 나는 일 속에서 망중한을 즐긴다. 나는 모든 부와 풍요가 내게 오고 있음을 안다. 나는 더 젊어지고 있다. 나는 더 강해지고 있다. 나의 말은 따뜻하다. 나의 눈빛은 따뜻하다. 나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 나는 인류에 가 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은 기억을 조작하여 나를 성장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는 긍정화건 메시지들입니다. 나는 이 글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투영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담고 싶고 실천하고 싶고 이 글이 곧 나 자신이고 싶어집니다. 아침이나 낮에 할 때는 밝고 건강한 음성으로 빠르게 오늘도 나는 멋지다. 오늘도 나는 우아하다로 하는 것이 에너지 생겨서 좋고요. 저녁에 할 때는 조금 차분한 목소리로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도 나는 멋졌다. 오늘도 나는 우아했다. 과거형으로 바꾸어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너무 많이 갖고 성장만을 위해 속도를 내다보니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혼돈의 시대에 주어진 삶 속에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잘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일인지요. 내가 하는 일은 옳은 것이며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나답게 멋지게 살 것이고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보살피고 또 이루어하며 관대하게 바라봐 주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내가 취한 문장을 닮아간다 했습니다. 매일 반복해 좋은 글을 접하고 긍정화건을 되뇌이면 내 가슴이 제일 먼저 들을 것이고 나의 내가 이 말들을 행동으로 작동시켜 좋은 기분을 갖게 할 것이고요. 그 기분은 좋은 운을 불러올 것이며 자기애가 깊어질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깊어지면 자존감은 높아지게 되어 있고요. 기쁠 때 행복할 때 감사와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너무 들뜨지 말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반성은 해야겠지만 우울함이 너무 깊어지는 것은 피하며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겸손하게 현명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거론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 제일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은 긍정화건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